TWICE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아 언젠간 내게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그게 언제쯤일까 어떤 사람일까 I wanna know 숨처럼 달콤하다는데 하늘에 나는 것 같다는데 I wanna know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I wanna know I wanna know 숨성이 더 아름답다는데 I wanna know I wanna know 언젠간 나에게도 사랑이 불쩍 이 눈이란 상상만을 얻어 떨려만 봐도 떨려만 봐도 가슴이 더 될 것 같은 불쩍한 장기 나와 가슴이 나오는 것 같다 감사합니다.